아 씨 이게 끝이 아니네. 비 온다. 망했다. 우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. 비 온다. 나무가 좀 가리시네. 일단 산장 이런 데로 펴야 되는 거 아닌가? 문.. 비 온다.. 비가 오지랄이야. 아 좋다. 좋아. 비 도구. 어.. 속냥이겠지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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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? 왜 도대체 이거지? 아 뭐야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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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다 이거? 하.. 하.. 아 천천히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자지? 아 천천히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자지? 아 천천히 가야 해? 어디까지 가야 해? 비는 그친 거 같다 이제 손이 봤잖아 샀다 갈걸? 그냥 갈걸? 그냥 가지 뭐.. 뭘 쉬어.. 쉬는 것도 힘들어 아.. 힘들어.. 좋아좋아 계속 가는거야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걷자 그래 어차피 걷는거야 똑바로 걸어 또 어떻게 내려가지? 망했다 다리가 아프다 이제 다리가 아프다 이제 안전하지 물이 나와 여기서 땀이야 땀 땀 어.. 대박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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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하지 말자 뭐야 이거 어디가 끝이야 미치는거 아냐 이거 끝인가 아니지 능선 또 능선 또 능선 대박씨 또 능선 어디야 여기 여긴 어디야 도로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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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목